다음 시간에 좋은 대신 많은 분들과 함께 재밌었습니다 V.A.B. 인디스튜디오에 온 것입니다 오늘 V.A.B.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드리스도 해주세요 V.A.B. 안녕하세요 V.A.B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한 번씩 일어날 수 없으세요 그럼 개인 인사 녹음 세이트만 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이트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NO 하는 비비 validation iese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세스입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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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ors 제이콥이에요 være베이 diode emiande 안녕하세요 payums Elaod sere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명의 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뮤직 액세스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전에, 6인 채로 새로 돌아오셨는데요. 지난달에, 바론의 멤버가 방역에 참여하셨을 때, 모든 멤버들은 그 훈련센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은 그녀의 그룹에 참여하셨을까요? 지난달, 바론씨가 입대하면서 모든 멤버가 훈련소 앞까지 가셨는데, 혹시 배웅하면서 운 멤버? 근데 울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운 멤버? 운 멤버? 운 멤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만 이상해지네요. 그러면 어땠어요? 이게 좀 웃긴 스토리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운 멤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훈련소 앞에 일찍 가거든요. 새벽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바론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침 9시쯤에, 아침 9시쯤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들 배웅하고 좀 그때는 좀 진짜 좀 그랬어요. 묵크라고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들어간대요. 가면서 막 뛰어가서 가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왜왜왜왜왜? 시간대를 잘 못하다고. 아직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랑 한 4시간 정도 더 붙어있다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시 보냈습니다. 그럴 때 드는 느낌은 그냥 빨리 그냥 들어가라 다시.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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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아. 바론씨의 헤어스타일도 하셨는데 바론씨의 헤어스타일도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머리를 저는 원래 바론이형하고 같이 룸메이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오갔는데 한번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멤버들이 직접 밀어주는 건 어떻냐 해가지고 헤어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곡이야기 어떤 곡인가요? 어떤 곡이죠? 우리요. 저희 메이디포2는 이별에 관한 노래이고요. 이별을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노래이고 약간 북유럽 감성의 신비스럽고 몽환적인 팝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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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곡 참여율이 높은데요. 수록곡 중 4곡을 작곡, 작사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페이브인가요? 혹시 지우씨 아니면 로우씨 제국옥씨 있나요? 저는 Into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세인트반 형이 작곡을 한 노래인데 풀 잉글리시로 되어 있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되게 트로피컬 하면서 밝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우가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세인트반 형제였어요. 이 노래는 Into You라는 사실은 트로피컬 바이브 아주 바삭한 노래입니다. 영어로도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또 있나요? 저 있습니다. 뭐 또 얘기하세요? 저는 지우이고요. 저는 우리 에이스 형이 작사 작곡한 홀타잇이요. 그게 노래가 되게 아련하고 좀 발라드 같은 노래인데 되게 좋아요. 저는 이번에 듣고 좀 눌렀습니다. 오 와우. 아 그 에이스 씨의 제 오른쪽에 작곡 작사 능력에 놀라신 거예요? 아니면 곡에 대한 둘 다요. 능력이랑 곡의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와우. 아 네 저도 지우랑 똑같은 픽인데요. 홀타이라고 이제 에이스 형의 곡이에요. 사실 이제 지난 앨범때도 그렇고 이번 앨범때도 이제 노래를 수록을 하게 되었는데 에이스 형이 굉장히 좀 많이 와 닿았던 게 저희 팬분들한테 또 이제 하는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더 팬송이면서도 굉장히 제 최애 곡입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빼먹을 수가 없는 게 네. 유타밀러비 라는 노래와 저의 모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터우.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re! He just brought up all the songs composed by the members as well He wishes that you guys can take a listen to that as well. And that is awesome. So it seems like all the members are really amazing at composing and as songwriting as well. Let's talk about this then. So because currently we are in the untax era. We're communicating with fans in very different special ways and I hear that you had a special 이제 요즘 시대가 언택트 시대인 만큼 팬들이랑 특별하게 조금 색다르게 소통을 하잖아요 어제 색다른 콘서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씀해주세요 지우가 얘기해주죠 저희가 어제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가 또 색다른 게 있다면 어제 공연에는 저희 멤버들이 항상 공연할 때 단체 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앨범을 낸 노래 근데 어제 공연에는 멤버 각자 각자 한 명씩 솔로 무대를 하고 또 어떤 멤버는 유닛 무대를 해서 더 알찬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오케이 왜 이렇게 저녁 보세요 오케이 잘 통역해드릴게요 네네 알아요 그래서 콘서트에 있는 콘서트에 있는 콘서트에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고 싶었고 여러분이 너무 좋았고 댓글로 댓글에 있는 것 같고 첫 시간에도 너무 좋았고 근데 보통 콘서트에 있는 콘서트에 있는 콘서트에 있는 콘서트를 그룹의 곡을 진행할 때 그런데 어제는 솔로 선곡을 아니지만 멤버들과 유닛 무대를 하고 유닛 무대를 하고 정말 놀랍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콘서트를 진행할 때 일본과 유럽 팬분들을 진행할 때 대상으로 또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overseas and Korean fans? 그러면 해외 팬분들이랑 한국 팬분들의 공통점, 차이점 있나요? 사실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한 건 맞아요.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건 다 비슷비슷한데 사랑의 크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냐가 되게 달라요. 일단 아시아 쪽은 되게 차분하세요. 뭔가 같이 사진 찍어요 해도 자기 얼굴을 가린다거나 그렇다면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을 간다고 하면 옷 같은 거, 꽃 같은 거 던지시고 사진 찍자고 하면 같이 찍고 아니면 춤까지 추시고 이렇게 열정적이십니다. 한 가지 느끼는 건 우리 팬분들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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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멤버들의 팬들의 멤버들은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다. V.A.V의 콘서트에 대해 얘기했지만 팀워크에 대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7 멤버들은 친절한 링을 구매했다. V.A.V분들은 팀워크가 엄청난 걸로 들었는데 작년에 우정반지 맞췄는데 지금 vacyi고 왔습니다. 제가 씨넣는게 잘 먹으니까 나이스! 세척만 껴요. 세척만 껴요. 아 이거 실망입니다. 이거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멤버들은 멤버들을 자칫히 가지고 옷을 싸 Wahl. 제가 봤을때봐요 멤버들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ring 정말 정말 멋있네요 오늘의 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의 5월의 데뷔 그 날은 할로윈 이제 얼마일수면 BAB 데뷔 5주년이고 또 할로윈데이에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혹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이벤트 있나요? 지금 준비 중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 중인 게 또 코로나라서 네, 그렇죠. 이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누가 얘기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예, it is Halloween day. 그래서, congratulations in advance.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없어서 많이 할 수 없지만, 근데, 자기들과 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을 잘 안하고 싶으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노래에 대해 듣고 싶어요. 이건 라이브 버전이 되었죠. 이제 신곡 라이브 들을 시간이 왔는데요. 네.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노래할 때는 마스크 잠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라이브 들을 시간이 됐고 And they're going to be taking off their masks just for the song as well If our listeners and fans out there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head on over to our homepage www.arirangradio.com Do make sure to click on music access into the send message part And we are going to be going over those in just a bit After we go over a couple more stuff And I think they are ready 준비되셨나요? 네 Alright, here's the live version of VAV in the studio Made for 2 Made for 2 Made for 2 Made for 2 Let's go I love you, Rams You and I 작은 틈 사이로 펼쳐지는 기억이 Our memory 조금씩 더 가까워진 이 순간 너와의 시간 저 투명한 곳에서 겹쳐진 기억 이 찬란한 모습에 두 눈을 눈이 부셔 그 세상에 하루를 선명하게 채워진 기억 채워진 너 이 초면은 넘어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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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Yeah 그리워져 자꾸 너와의 순간 하나 까지 made for 2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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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s grea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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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속삭이던 그 모든 솔직한 말까지 내인 for true, love, love, love is pain It's the truth, love, love, love is great I want your dream, love, it's like a dream, love 내가 문며 사라지는 꿈일 것 같아 I'm in for true, love, love, love with you It's love 내 시간에 필요해, stop, stop 너와 함께한 시간 없나 내 과거가 되고 혹은 어제가 되겠지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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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내게 말도 다 생생해, 지우지 못한 내 memories 여럿밤의 꿈 속에 우리 둘 깨기 전에 말할게 네가 좋아 시간 앞에 모든 게 쉽게 바래져 가도 난 네 마음이 끝나지 않기를 바래 내가zan enfin 새 khôngひ고 Oh CUG I'm crying I'm crying I'm crying I'm crying I'm crying You're righ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VIP 액세스에서의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웠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TMI 프로필 60초 스피드 프로필을 준비해봤는데요. 60초 안에 질문을 읽고 답변을 읽고 답변을 한 번 더 읽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초 타이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60초 안에 이 모든 질문을 모두 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읽을 멤버가 필요한데 혹시 누가 읽으실까요?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우씨 한 다음에 제이콥씨, 지우씨, 에이스씨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인트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렉스님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안하죠. 로우의 질문을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60초! 네, 오늘의 TMI를 하나 얘기해주세요. 저는 오랜만에 정말 많이 잤습니다. 저는 우시랑 머리색을 맞췄어요. 저는 부대찌개 먹었습니다. 아침에 지우. 저는 지우랑 같이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잤습니다. 저는 새벽에 두 번 깼어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VAB 비주얼 담당 멤버는 저는 에이노입니다. 저는 에이스입니다. 그 누구냐? 제이콥이요?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성이요. 저는 제이콥입니다. 네, 뺏어오고 싶은 다른 멤버의 매력 포인트는 저는 제이콥이요. 저는 세이디반. 저는 로우의 큰 키. 저는 지우의 덩치. 저는 지우의 성격. 저는 모든 멤버들의 장점을 다 뺏어오고 싶어요. 네, 이번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저는 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론이요. 저는 에이스. 저도 밸본. 저도 바론이요. 저 안했어요. 전부입니다. 에이노. 네, 같이 유닉 활동을 해보고 싶은 멤버는 저는 지우요. 저는 다. 메모타. 저는 다. 저는 로우요. 저는 지우. 저는 제이콥이요.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 전에 끝났지만 아, 끝났어요? 네. 뭐야? 너무 빠르다. 아, 로우 너무 늦었어. 시전을 빨리 읽고 빨리 했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 실망이야. 아, 예. 아, 그들은 서로 대답하고 대답하고, 로우가 더 빠르게 했을 때 아,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한번 칩해볼께요. 오늘의 TMI입니다. 어떻게 말해봅시다. 지금 저희 라디오에서 지금 저희의 비주얼 섹션에 를 보면, 제이콥이 오늘 블루 자켓을 입고 그리고 헤어와 헤어와 제가 진짜 이 옷을 받은 건데 팬들이 주로 하고 나서 그런데 저 머리가 어제 어제 염색했어요. 오오 Pierbug 그래서 신기해요. 그러게요. 어떻게 말랐는지 그래서 제이콥은 오늘의 첫번째 추적인 팬들에게 이 오늘의 아들에게 흰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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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는 것 같네요. 자, 에이스와 지우가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지우씨와 에이스씨 함께 부대찌개를 드시고 오셨다고. 아침부터 근데 그렇게 헤비하게 부대찌개를... 거기가 저희 집 앞에 바로 있는데 처음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맛있더라고요. 라면과 햄사리를 추가해서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오, 대박. 네. 사실 이 restaurante를 옆에 있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사실 첫번째 시간을 먹어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비주얼을 객관적으로는? VAB 비주얼 담당 멤버? 그래서 제가 이를 따라서 알아보려고 했다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제이콥이 2개가 나왔어요 이제 제이콥씨가 2표를 받으셨어요 제가 많이 받으셨는데 그렇네요 어떠세요? 당황했어요 네 All right, and she was like, yeah 당황한 게 아니라 보통 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황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이콥한테는 그래도 지금 방송장? All right, so member 제이콥 Yeah, he was kind of startled by the fact that he got the most member of votes and the other members were like, yeah, it's actually, you should say it's yourself but he was like, it's currently we're on broadcast and radio so that's what he said Let's do the next one then What is the charm of other members you want to take away? 뺏어오고 싶은 다른 멤버의 매력 포인트 초반에 로우씨랑 제이콥씨 해가지고 이름만, 멤버 이름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멤버를 뺏어오고 싶은 게 아니고 멤버의 매력 포인트 사실 다 뺏고 싶어요 제이콥은 너무 뛰어난 게 많아서 어떤 게 있나요? 로우씨는 제이콥의 매력 포인트에서 제이콥의 매력 포인트에서 어떤 매력 포인트에서 제이콥은 일단 얼굴이 잘생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 지갑도 뺏고 싶고요 지갑? 굉장히 돈이 많아, 진짜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좋아요 몸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저도 다 뺏고 싶은 느낌 음 중국어도 뺏고 싶고 All right All right, so I actually remember 로우 왕한테 take a lot away from 제이콥 I like his good looks, his visuals, his body figure, and his wallet and everything about him as well 그리고 또는 중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국씨 중국어 가능하시잖아요 짧게 그러면 한번 한번 해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인사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장펑입니다, V.A.V 여러분, 많이支持 우리의 신전지 Made for 2 감사합니다 와우 지금 방송 반이 지나갔을 때 인사를 죄송스럽긴 한데 듣고 싶었어요 방금 말했듯이, 제이콥이 중국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세인트 반영도 중국어를 엄청 잘하거든요 오우 펑효보다 잘해요 그럼 들어봐요, 저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뵙게 만나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듣고 싶은 우리의 신전지 그리고 더욱더 듣고 싶은 우리의 수술曲 감사합니다 와우 배우신거에요? 네, 살았어요 한 10년 정도 백승님처럼 네, 유니한 시절 보내다가 와우 사실 세인트 반영은 사실 10년 동안 에이노가 말한다고 에이노가 말한다고 정말 놀랍죠 중국어 언어는 아주 좋은 언어 네? 네 좀 더 얘기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이 프로모션 베스트의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이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에이노가 말한다고 그래서 그냥 올이라고 했습니다 오 혹시 그러면 에이스가 말하는 에이노씨의 이 앨범에 담긴 매력 뭐가 조금 좋았나요? 빨간 머리가 매력 있습니다 아하, 레드 헤어? 레드 헤어? 네 에이스가 말한다고 에이스가 말한다고 같이 유닛 활동 해보고 싶은 멤버 Let's see what 에이노가 말한다고 에이노씨가 지우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 따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는데 지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친구예요 정말로 근데 이 친구의 어떤 그런 호소력과 뭔가 R&B스러운 거 굉장히 잘하는데 그 속에 약간 힙한 면이 있거든요 오오 그래서 굉장히 저랑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와우 지우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노 사랑해! 그 어제 생긴 별명이 있어요 오, 뭔데요 뭔데요? 올드팝의 대가라고 오오 그리고 예전에 지우랑 믹스테이블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둘이서 네, 지우가 피처링 해줘가지고 했었는데 팬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서 오오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 나이스 오, 오, 아이쿠 인상 네, 뭐 침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노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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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반 씨는 똑같이 제이콥 씨를 꼽으셨어요 세인트반은 제이콥을 선택한 질문입니다 제이콥 씨랑 왜 유닛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사실 모든 멤버랑 해보고 싶기는 해요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두세 명이서도 같이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이콥을 뽑은 이유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음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요즘 코비가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오오오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멤버 세인트반은 제이콥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국 음악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이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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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콥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때문에 못한 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로우씨가 샤워할 때 머리, 얼굴, 양치 중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응응 저는 머리 머리 치아 치아 응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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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머리입니다 네 저도 머리요 걸리네 닭 네 그러네요 그 질문이었어요 제일 먼저 씻기 Gus, 손, 목, 얼굴, 혹의 귀신마에 닭을 수 있는 것을 ли스하는 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스의 제이콥은 제이콥은 동생들이 해치우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손을 피부가 지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에이스씨 머리 머리 머리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따로 뭐 그냥 샤워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왜 머리부터 하시는지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머리에 왁스 같은 걸 바를 일이 많잖아요. 스프레이네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해서 머리를 일단 감고 나서 얼굴을 씻고 이런 식으로 씻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샤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이스는 눈을 먼저 씻는 이유는 요즘에 판매도 많은 헤어 프로듀스와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샤워를 먼저 씻는 것 같아요. 다음은 못한 것 하나만 더 해볼께요. 다다음거, 로또 1등. 그거는 혹시 에이노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한테 뭔가 이게 가족들이 필요한 거나? 아니면 뭐 가고 싶던 곳? 이런 거? 네. 좀 같이 여행 가보고 싶고 합니다. 알아요. 이번 노래 Into You 인데, 짧게 어떤 노래인가요? 이거 세인트반씨가 자다곡이니까 네, 뭐 사실 조금, 처음 어떤 사람을 보고 좀, 첫눈에 반한 그 순간을 좀 표현한 곡인데요. 네, 좀 신나고 트로피컬한 곡이니까 잘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so that song is actually composed by Saint Vaughn. So it's kind of like related to First Love. It's a tropical genre. It's a very happy, exciting song as well. So let's go dive into that, and we'll be right back. Here is Into You by V.A.B. Alright, we have a lot of questions from the fans out there. So let me just go over those. 정치사 사연 한 번 읽어볼게요. 네네. So this one came in here from here in Korea. 오리, writing in. 멤버들이 뽑은 사복 패션 1위는 누구인가요? So sent in by this listener saying, Um, so 사복 is kind of like casual clothes, everyday wear. Um, so who is the number one fashionista among the members? 과연?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따로 뭐, 저희도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딱 봤을 때? 전 지우 가겠습니다. Oh, so Ace starts off with 지우.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다고요? 뭔가 본인만의, 본인의 필을 가장 담고 있어요 옷에. 오, 어떤 필인가요 지우씨? 어, 약간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죠. 편안함. 편안함을 추구. 그리고 사실 저희 형들이 다 옷을 잘 입어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한 명을 뽑는 것보다 옷을 못 입는 한 명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옷을 제일 잘 못 입어요, 솔직히. 아 지우씨가요? 네. 그 센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옷을 잘 못 입는 편인데. 형들은 옷을 다 잘 입어요. 보시면 약간 모델 스타일처럼 이렇게 다 잘 입습니다. 오케이. Alright, so member Ace actually started off saying 지우씨는 사실은 제일 좋은 fashion sense. But actually, 지우씨는 사실은, 네, first of all likes comfortable clothes. But he says, each member actually is really well with fashion that it'd be better to select one that is the worst at the fashion sense than he chose himself. Nice.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that question, Odi in Korea. 힝구 문어 in Korea wrote in. 멤버들끼리 야자타임 하는 모습이 궁금합니다.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 있는데. 몇 번 해봤어요, 저희가. 저는 진짜 못 해요. 저희가 좀 잘 못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막낸데 말을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요. 형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막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리더의 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요. 야자타임 하기 쉽지 않아요. 무서워요, 무서워. Alright, so let me first explain what 야자타임 is. So in Korea, of course, we honor our elders and honor even a person who is one year older than us. But what this is, is despite being old or young, you can kind of like speak in an honorific way. But they said they have done this a couple of times, but it's kind of scary because Chiu mentioned he is the youngest. But Ace mentioned you actually can't be not polite in front of Saint Phan, who is the leader, because yeah, just look at him. 혹시 Saint Phan 씨 그.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는 사실 운동을 하는 거는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신기하다. 아, 진짜. Alright, so Saint Phan actually works out to kind of relieve his stress.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해보죠. 해보죠. 우리 막내부터 시작해주세요. 형, 형. 지우 형. 어,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네, 그러면 Saint Phan 씨도 한번. 지우 씨에게 한번. 어, 지우 형. 이따가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 야, 세바나. 넘어서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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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Okay. 여기까지 할게요. 왜 내가 사야지? 끝나고 좀 무섭네요. 네, 무섭네요. Alright. So, what they basically did is, 지우 is the youngest and Saint Phan is the oldest. But what Saint Phan did is kind of respected, 지우. And 지우 did the opposite towards Saint Phan. Alright, let's go into our next one. This one is from Yeez Min in the USA. Who do the VAB members think will do the best in a haunted house and be the least scared? 이제 이 청취자분께서는 멤버들이 다 같이 haunted house, 그 귀신의 집 갔을 때 가장 안 무서워할 것 같은 멤버. 귀신의 집? 네. 사실 저는 저입니다. Okay.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는 혼자서 공포영화를도 많이 보고 사실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서 좀 겁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솔직히 평소 이미지가 약간 조금 뭐 좀 약해 보이고 뭔가 그래서 그렇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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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 있었지. 숙소에서 너랑 나랑 로우랑 같이 영화 말고도 가끔씩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소름돋아 막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게... 과연 그럴까? 근데 멤버들,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들이 다 무서워할 것 같아요. 엄청. 바론이 형 이런 거 안 무서워하는데. 아, 그러네. 그나마 바론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무수에 있는 동영상에 한 번 봤을 때, 한 번 봤을 때, 한 번 봤을 때, 로우가 에인오탕이 또는 더 무서워하고, 근데, 멤버는 바론이 가장 무서워하는 멤버가, 멤버가 가장 무서워하는 멤버가, 멤버가 가장 무서워하는 멤버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께요. 김소, 한국에서, 바론 오빠한테 편지를 가장 많이 쓴 멤버는 누구인가요? 에인오탕이 썼습니다. 네. 저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멤버가 가장 무서워하는 멤버가, 바론이 가장 무서워하는 멤버가, 바론이. 그리고, 여러분이 에인오탕이 썼습니다. 형은 쓰지 않았어요? 저는 좀, 손편지를 바론이한테 몇 번 썼었죠. 알겠습니다. 에이사가, 손편지를 좀, 한 번 더 읽었을 때,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다, 적잖아요. 네. 그렇죠. 적을 때 뭐라고 적으세요? 일단은, 뭐, 딱히 뭐, 이게, 워낙에 익숙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창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이콥, 원래 바론이 형 전용 자리가 있었어요. 차에. 아, 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제이콥이 뺏었다. 뭐, 얘가 이런 얘기라던가, 좀 일상의 소소한 얘기. 예를 들어, 바론이 형 룸메가, 형 방을 뺏었다. 이런 거 또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 이제 청취사 사연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청취사 사연이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메이드 포 투 마지막 방송 무대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뭐, 다양한 콘텐츠, 촬영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뱀지 분들을 만날 계획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의 앞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은, 저도 이제, 이 곡이, 가장 좋은, 마음을 줄 아는 곡인데, 아, 진짜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소절을, 어떻게 한 소절을, 한 소절이요? 네, 사실, 세뇨리따가, 저희 VAB에게,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곡이었는데요. 이렇듯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VAB를, 아, VAB란 그룹이 있다? 알게 해준 곡이 아닌가, 싶은, 노래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남미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으로, 이렇게, 라틴 노래를, 시도한 곡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만큼 더, 뭔가, 깊은 뜻이 담긴 곡이죠. 저희한테는. 알겠습니다. 멤버들은, 이 곡은, 세뇨리따가, 이 곡은, 이 곡은, 멤버 로우,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앨범에,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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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을,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그럼,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은, 이 곡은, 제가 마지막으로, V.A.B 하면 같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V.A.B 화이팅